여기 나오니까 좀 떨리네요 저는 여기서 지금 4주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등 떠미다시피 해서 여기를 보내면서 아픈 거 다 떨어내고 오라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먹는 거 또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된다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향 제시해 주신 걸 받아들이는 건 나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야 그것이 나에게 어떤 효과로 나타날 것 같아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강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%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했는데 제가 여기 올 때는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바깥에도 이 틈이 있답니다 그 틈에 혈관이 끼었어요 끼어서 피가 잘 안 통해요 안 통해서 심장이 피가 공급을 못하니까 발이 시렸고 저리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힘이 없고 집에서 두 번 쓰러졌어요 어지러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자기 돈으로 갔다 입금시키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순종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많이 아팠어요 목 아픈 지가 97년부터 이 목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를 엄청 다녔어요 그래도 안 났어요 병명도 몰라요 최근에 너무 심해서 CT까지 CT 찍어보라고 해서 CT도 찍었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는 후두암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 발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여기 오니까 한 2, 3일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고 아주 기분이 아주 상쾌하니 이 목이 안 아프니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절이 제가 팔꿈치, 어깨, 무릎, 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관절도 다 좋아져서 하루에 1만 3천 또 어떤 날은 이틀은 2만을 걸었어요 열심히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무릎 관절 이런 데가 그렇게 무리 없이 잘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염려되는 게 심장인데요 저는 저쪽 설악산 쪽으로는 운동을 잘 못 갔어요 이 피골 쪽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했는데 이 119 앞에 어덕이 있잖아요 거기를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숨 차서 숨이 차고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마음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털어놓고 어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털어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피골에 가서 하나님과 한번 씨름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매일 오전에 가서 그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주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살려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기도를 좀 응답을 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집에 갈 날은 가까워 오는데 이게 심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좀 조마조마하고 좀 조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이 피골 119 올라가는데 거뜬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거뜬하게 올라가고 피골까지 쉬지도 않고 올라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심장이 그리고 어지러움도 좀 가라앉고요 머리 아픈 것도 가라앉고 발 싫은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목사님도 또 사모님도 찬미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우리 가정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시는 게 아니고 전부 환자들 곁에서 이렇게 환자들 아픈 것을 나 아픈 것처럼 이렇게 상담해 주시면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가정을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희생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여러 환자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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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